이게 레몬쿠키 생긴거 이렇게 생겼는데 보여드리려구요 맛은 약간 화장품만 그리고 이거를 분해가 너무 잘되는데 분해 안되게 되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에 드시면 맛있어요 레몬크림 근데 좀 느끼해요 애매해 치즈맛이 많이 나고 많이 나요 음 개쌍은 아닌데 모자보면 맛있어요 적응되는 맛? 레몬맛보다는 느끼한 치즈맛 응 치즈코키 색깔만 레몬색깔 인가봐 황긋나는것 같기도 하고 음 딱히 엄청 맛있진 않은데 어떻게 먹으면 맛있고 어떻게 먹으면 맛없는것 같고 애매하고 미묘한 맛 먹을만하긴 하다 다 먹었는데 약간 뽀또 우리나라 그거 좀 더 많이 느끼한 맛? 그 맛나요 아무튼 먹을만했습니다 뿅